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짝짝 펴주세요 오 색깔 봐요 진짜 녹차색입니다 녹차색 예뻐요 예뻐 말 이 야 왜 질 꾸 꾸 구독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말투는 로기 미니 로이 미니 안 보이죠? 미니 네 미니 네 오늘은 화영 이름은 뭐죠? 트러블 트러블 아이스 롤입니다 롤 오 쌍두색은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핑크에요 오늘은 미니가 절판 요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늘 뭘로 할거죠? 녹차 녹차요 녹차 녹차 진짜 녹차 아이스크림 맛이 날까요? 궁금한데? 잘 모르겠지? 이거 만들어보고 싶은데 녹차 맛이 또 강하잖아요 네 맛날거 같아요 네 녹차 녹차 롱셰를 이용해서 이미 여기 초코가 들어있기 때문에 맛있을 수 있어요 네 이걸 이용해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오 되게 중요한게 나왔습니다 나다다다다다다 이거 뭐에요? 이거 붓고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모양 만드는것도 있고 근데 저희는 뭐를 만들 거죠? 녹음 일단 여러분 제일 중요한 칼 구워 그 소리 너무 싫어 네 바로 만들죠 먼저 첫 번째 재료 들어갑니다 미니가 스틱 잡아주시고요 잘 할 수 있죠 크림이네 네 바로 두 개정도 넣어봅시다 미리 빨리 해야합니다 스피드 입니다 빨리 넣세요 빨리 넣세요 단ик 부쳐주세요 이제 넣어둡니다 넣어주세요 연, 연, 연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유를 좀 녹여줄까요? 그럴까요? 네 우유를 넣어줘서 어느 정도 넣으면 될까요? 우유를 조금 어, 됐어요 섞어주세요! 섞어주셔야 됩니다 마리아님 좀 얘기해 주세요 마리아님 조금 한 번 할까요? 아, 근데 이게 잡는 게 좋네요, 이게 그렇네요 오, 이게 잡기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오! 오, 엄청 잘 얼어! 오, 얼었어, 벌써 오오오오 오오오 오, 빨리 섞어야 됩니다 티비크림 넣을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오오오 이게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얼어서 흘려요 오오오오오오 벌써 얼었어 오, 강력한데요, 이거?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과연 진짜 녹차 맛이 날지 궁금하네요 아, 우유를 좀 더 넣을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긴 이 우유를 좀 할 수 없었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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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와우 오 뭐시나요! 오 강력합니다. 진짜 강력합니다. 빠른 스피드 잘 빠른 힘내려atorium 힘 부드러워 로게가 앞다вор죠 네 가시죠 로게는 어 힘들군요 강력하게. 빨리해야합니다. 가시죠 오 완전 꽉 꽉 흘렸어 우와 오 좋아요 휘비크림 안와줘 이제 조금씩 넣어줘야 될거같아요 우유 넣고 휘비크림 넣고 반복 반복 어떡해 됐다 됐어 너무 많이 넣긴 했는데 오오오오 엄청 빨리 흘려요 우유 때문에 지금 사봤어요 여기도 있어요 녹색 네 섞어요 섞어 오오오오오!! 오 좋아요 잘 섞이재 considerably 녹차색깔이 나오고있습니다 오 좋아요 요번 titles 한번 해봅시다 오오오 네 넣어요 넣어요 오 됐어요 여유 연유 맛있는 연유를 넣어봅시다 오 연적으로 Richmond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자 갑니다 엄청 잘 어울려요 펴줘야돼 쓰기가 좀 연이 서서요 그냥 3 2 1 오 좋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잘될 것 같습니다 아 됐나요 아 됐어요 오 좋아요 오 오 오 오 이거 밑에 얼었어 이미 이제 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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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고 바래야 될 것 같아요 짝짝짝 펴주세요 이렇게 초콜릿 덩어리 하하 초콜릿 짝짝 펴주세요 오 색깔봐요 진짜 녹차색입니다 녹차색 예뻐 예뻐 오 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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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봐요 마리아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오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와 색깔봐요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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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예쁩니다 말이 안나옵니다 오 과연 어떤 맛이 날지 롤 롤 롤 롤 롤 지금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롤 롤 롤 롤 롤 과연 롤 롤을 성공할 수 있을지 롤 롤 롤 롤 롤 가운데부터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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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돼요 아 됐어요 됐어요 아 됐어요 눈을 한번 말아주세요 오 좋아요 안 알았는데 아 저 기다리도록 하죠 아니 안됐습니까 아 긴장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녹차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말아 주세요 오 좋아요 로또 케미 오 끝에 완전 잘 말렸습니다 와 완전 잘 말렸습니다 와 진짜 잘 말렸습니다 자 이제 제일 어려운 끝 접시 어디있나요 접시 아녜리 아녜리 진짜 녹차맛이에요 아 진짜요 맛있을거 같아요 와 진짜 잘됐어요 여러분 고 그럼 잘되나요 오 좋아좋아요 씹 fu 오 좋아요 오오오오오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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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잘되었는데 엄청 강력하étЬ네요 갑니다 가셨죠 출발 한 번 감싸주세요 네 이 부분은 진짜 쉽지가 않네요 그쵸? 이 끝은 그냥 먹는 걸로 할 겁니다 오! 됐습니다 오! 오 여기는 좀 됐다 대! 중! 소! 오케이 아 근데 색깔이 엄청 예뻐요 국물 먹고 싶어요 국물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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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요 여러분 진짜 색이 너무 이쁩니다 여메! 수저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수저랑 빨대가 절쩍 꽂아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빨대 시푼이에요 맛있는데요? 먹어 네 먹어봅시다 남은 물을 벗어보겠습니다 녹차 맛이에요 녹차 맛 저 여기 있는 거 마리아가 이거 먹어봅시다 녹차 맛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해요 우와 왜요? 맛있어요? 녹차 맛 나요 그냥 맛있어요 녹차 맛 녹차 플러스 초콜릿 플러스 연유 플러스 어 이거 대박이야 이거 대박이야 여러분 이 조합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까지 철파 아이스크림 1위 어 맛있다 나 전 지금까지 철파 아이스크림 1위 너무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거 아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안하고 네 네 이게 조합이 괜찮네요 이 몽샬 그린티 라떼하고 뭐랄까 연유 연유 좀 많이 넣어주는게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연유가 맛있어 휘핑 크림하고 우주가 어 예 휘핑 크림 살살 됐어 그 다음에 우유 이렇게 넣습니다 오 맛있네요 진짜 취향적이기에요 제 취향적이기에요 와 진짜 지금까지 철파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요 저도요 오 초콜릿이 녹는 맛하고 녹차의 맛하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네 와우 진짜 맛있다 민희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여러분 이 조합 진짜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게요 그런데 철판 아이스크림이 없다 이벤트 깜짝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스로를 아이스로 열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거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중간에 그시는 분 뭐 다 해요 네 아이스로 이벤트 참여 방법은 동일합니다 간단하죠 마리아 친구들 구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게임들 구독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에 좋아요와 그 다음에 엄청 길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저희가 죄송스러우니까 그냥 아이스롤 갖고싶어요로만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꼭 길게 달아주세요 네 근데 너무 길게 달아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정말 힘이 됩니다 네 힘이 되고 너무 감동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이벤트 응모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안녕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